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본내하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에르미야 선지자가 비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보면은요 비탄에 빠졌던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 기독교 독립운동가 그럼 누굴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떠오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은요 나라의 운명이 멸망으로 기울여져 가는 것을 보고 민족의 세운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제니올시다 라며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에르미야 선지자 또한 탄식하며 울부짖고 비탄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르미야 선지자는요 얼마나 울었던지 정말로 눈이 지물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별명 하나가 따라다녀요 그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불러집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음에는요 9장 1절로 시작합니다 이 9장 1절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에르미야는 남유다의 그 모든 현실을 바라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울었던지 그래서요 왜 그렇게 에르미야는 그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울었을까 9장 1절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살륙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내 백성들을 보고 그가 통곡하면서 소리 내어서 울면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르미야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닌데 왜 에르미야가 이처럼 비탄했을까요 여기서 에르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비탄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르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에루살렘 멸망 주전 586년 그러니까 유다 남 백성들이 바벨련으로 이주하여서 정착한 때 주전 580년까지 약 50년 동안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르미야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에르미야가 50년 동안 사역할 당시에 다섯 왕이 있었어요 누구냐 요시아 왕 요아스 요약인 시드기야 요약인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 이렇게 다섯 왕이 있었는데 요시아 왕 제외한 나머지 네 왕을 보면은 아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구나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을 제외한 나머지 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에르미야 선지자는 50년 동안이라는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문제는 에르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아무리 전해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화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80년대는요 정말로 동네 몇 곳 산을 넘어가고 해야지 교회가 있고 동네 하나의 교회 있을까 말까 하고 그래도요 정말로 사모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말씀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TV에 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보다는 교인 종교인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에르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았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해져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 내가 그러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8장 그 18절에서 22절 그 앞전에요 4절로 9절 8장 4절로 9절을 보면은 대충 유다의 죄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철새들은요 누가 가르쳐줘서 철새들이 때를 따라서 날아갑니까 이동합니까 아니요 본능적으로요 그들은 그 철이 되면은 날아가고 또 제철이 되면은 또 날아오고 그래서 철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서 움직여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고 이러한 것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한 죄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냉치 않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또 8장 10절로 12절 말씀에는요 탐욕에 빠진 죄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탐욕에 빠졌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들까지도 탐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외치지 아니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도 한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겨갈까봐 전전긍긍하며 그 성도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 심판을 외치지 아니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복받으세요 복받으세요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경주를 시작하면 경주의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분명하게 1등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도 각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의 양적으로만 불리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케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유다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깨뜨려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향각에 취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요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심판 그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울부짖으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들어도 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한쪽 길으로 들어와서 바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영적인 불치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째 이제 일어나서 나라가 멸망에 파벨론으로 끌려갈 건데 일을 어찌할고 어찌할고 빨리 회귀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딸네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왁께서 시원해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이 백성들 에루살렘과 유다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마땅히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후반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어떤 것으로 나를 경로케 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로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들여다보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들이요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 현 주소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탐심과 탐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다하고 여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추수하는 것은요 4월에서 6월에 추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4월에서 6월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추수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름이 다가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짧은 기간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생각같이 짧지 않아요 아주 길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구원해 주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끌어 내실 것을 그리고 이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한마디로 에르미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소리로 인해서 근심하고 그 마음이 산산히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를 장작을 태우면 어때요 장작을 태우고 나면요 까맣게 숯이 생깁니다 이처럼 에르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산산히 부서져가지고요 그 숫덩이와 같이 마음이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닌데 자기 민족의 자기 동족을 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내 이웃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에르미야 선지자의 심적으로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아니면 수수방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물 흘러가듯이 그냥 실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에르미야의 심정으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또 나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레아세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네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레아세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받지 못하고 약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에르미야는 이 구절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치료자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죽게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치료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고질병을 다 토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일까요 영적인 고질병이 생각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병이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한 병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병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역시 부패한 병이 있습니다 물질 제1주의로 살았던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은 영적인 고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됩니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병원에 빨리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또 아프지만은 또 수술해서 그 도려내야 될 부분은 상처를 도려내고 썩어 골맞은 것들은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희망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절제하게 얘기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불우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번 착용해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한 시대는 어느 시대였습니까 구약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에 자라가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명약과 명의로 소문난 길리아세의 위양과 의사라도 치료할 수 없었던 것 바로 우리의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영육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크리토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애연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유대 땅 두루다니시면서 수많은 병든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예수 크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육의 질병을 치료하실 때는요 내가 돈이 얼마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쁘냐 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내 학력은 어떠냐 묻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믿음 믿음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남아있던 아홉 명의 제자들이요 그 귀신들린 아이 그 간질 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기도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맞지 않습니까 자 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기도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은 바라는 곳에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대로 데려오라 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꾸지지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좀 그 아이에게서 나와줄래 이게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떠나갈지어다 분명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가 겨자씨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 말씀해도 명령해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두고 갈지라도 믿음만은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렇지만 믿음 있는 자를 보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병도 못 고친 질병이 없습니다 상처도 낫게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제한적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어디에도 가둘 수 없는 천지천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충직자들과 모든 주의종들 영적인 이러한 고질병에서 이제는 치유받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당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영육의 모든 고질병이 치료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 형제 이웃에게도 전하십시오 가서 제자삼으라 제자삼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 개인의 질병 나 개인의 질병과 한국교회의 질병 이 모든 것이 고진받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하고 죽게 나오는 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에르미아 선지자가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의 말씀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사람에게 위로함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나의 아픔을 얘기할 때 흉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현 상황을 우리의 영적인 고질병을 육체의 고질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고 구하십시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거질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부르지 주님을 향해 부르지지십시오 무릎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이 나라 이민족에 또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죽게 돌아오는 길뿐임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나는 에베자로 살아간다 라는 매 순간순간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